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차는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MPC 마세라티 MC20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운 MPC차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소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시더라구요 MPC도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댓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에 타고 가다가 사람으로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MPC를 세운 다음에 이 MPC에 올라타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테스트구요 일단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차인데 MPC를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MPC는 제가 테스트 중이라서 여러가지 기능이 안됩니다 방향지시등 뭐 카메라 뭐 이런거 다 기어같은거 다 안되죠 지금 후진이 안되는 상태에요 바꾸가 안되는 상태죠 노 바꾸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른 차를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면은 저는 운전을 더이상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금 전진하고 브레이크밖에 안되요 그리고 속도도 너무 많이 내다가 커브 틀면은 이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속도계도 안나오죠 0km죠 자자자자자 조심해라 박으면은 더이상 운전 못한다 이거 안전벨트 다 안됩니다 커브는 틀었다 다행히 그리고 어딘가에서 뭔 오류가 도사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자동차가 쭉 앞으로 가면은 차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야되는데 거꾸로 됐죠 속도를 낼수록 차가 뒤로 옵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차가 앞으로 가고 오오 오류 오류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만드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 돌아다니는 모든 MPC 모든 MPC에 다 탈 수 있도록 만들겁니다 여기 솔라티도 탈 수 있고 지프 경찰차 그리고 카카오택시 부가티 돌아가는 MPC는 무조건 다 세우고 다 탈 수 있도록 네 아 제가 여러분 이 기능은 약간 GTA 같아서 안만드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원하셔가지고 댓글에다가 MPC 좀 타게 해달라고 사실 이 돌아다니는 MPC 퀄리티가 높아졌고 뭐야 박았어 람보르기니 박았어 야 이거 뭐 G클래스 너가 어떻게 람보르기를 박냐 이런거 있잖아요 보시면은 GV80 다 탈 수 있게 할겁니다 네 저 쓰레기차도 타고 뭐 아무튼 다 타게 할거니까는 계속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했는데 요거밖에 못했죠 이것도 영상 못 올릴 뻔했는데 간신히 요기까지 작업한거에요 시내버스도 타고 저거 트레일러 트레일러도 다 올라타고 카니발 아무튼 모든 차에 다 탈 수 있게 만들테니까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나 박으면 안된다고 박고 안된다고 후진 안된다고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소리도 안나고 여러가지가 미약한데 모든 차를 탈 수 있다니 모든 mpc를 탈 수 있다니 여러분들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한번 소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탈 수 있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왼쪽 오른쪽 뭐야 우체국차도 타고 라페라리도 타고 뭐 와 탈 수 있는 차가 엄청 많아지네 그 대신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운전하실 수 있는 차처럼 많은 기능이 들어가진 않을거에요 네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렵구요 전진 후진 뭐 이런거 비상등 방향지시등 뭐 이렇게 브레이크 기어 후진 요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계속해서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절차를 운전하는 그날까지 저거 뭐야 119 구급차 야 나도 저런거 트레일러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이런것들을 다 운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뭔가 자 박았죠 자 후진 안됩니다 지금 기어 막힐 수 없고 액셀 밟고 핸들 돌려도 저는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후진이 안되기 때문에 내일은 후진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